제 오픈 문수보살의 문병 그때 부처님께서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유마힐에게 가서 병을 이문하여라. 문수는 이렇게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부처님이시여 그 사람은 말을 건네기가 매우 어렵나이다. 진리의 진실한 모습인 실상의 이치를 깊이 통달하여 법문을 잘 연설합니다. 말 잘하는 변제가 막힘이었고 지혜가 걸림이었습니다. 온갖 보살들의 법식을 모두 알고 여러 부처님의 비밀한 법문에 통달하였습니다. 수많은 마군을 항복값고 신통을 자유자재로 부리며 지혜와 방편을 끝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분부를 받들었으니 한 분 가서 병을 이문하겠나이다. 이에 대중 가운데 있던 보살과 큰 제자들과 제석천왕, 범천왕, 사천왕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제 문수와 유마일 두 보살이 만나 이야기하면 반드시 오묘한 법문을 말하리라 하고 생각하고 8천왕 보살과 오베그 성몽과 백천왕 천상사람들이 모두 따라 나섰다. 이에 문수보살은 여러 보살과 큰 제자들과 여러 천상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바이샤리성으로 들어갔다. 이때 장자 유마일이 지금 문수보살이 여러 대중들과 함께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신탁력으로 방을 비워놓고 방 안에 있던 가구를 지우고 시중두는 시자들을 나가 있으라 한 후 병상 하나만 놓고 병을 앓으며 누워있었다. 문수보살이 그 집에 들어가니 방은 비어 아무것도 없고 유마일이 혼자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유마일이 문수에게 말하였다. 잘 오셨습니다. 문수보살이요. 오지 않는 것으로 오시며 보지 않는 것으로 보이시나이까. 문수보살이 대답하였다. 그러하오이다, 거사여. 왔다 하여도 온 것이 아니며 갔다 하여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왔다는 것은 온 데가 없는 것이고 갔다 해도 간 데가 없으며 본다는 것도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만두고 고사님, 병안은 어떠십니까? 치료하여 좀 나오시며 더하지는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여러 번 안부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고사님, 병안이 무슨 인연으로 났으며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나오시겠습니까? 유마힐이 대답하길 어리석음으로부터 애착이 생겨서 내 병이 난 것이요. 또 일체의 중생이 병이 들었으므로 나도 병이 들었으니 만일 일체의 중생의 병이 없어진다면 내 병도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생사에 들어가는 것이요. 생사가 있으면 병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중생의 병이 다 나오면 보살도 병이 낫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장자가 애아들을 뒀는데 그 아들이 병이 나면 부모도 병이 나고 아들의 병이 나으면 부모 병도 낫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사랑하기를 아들과 같이 하기에 중생이 병이 병들면 보살도 병들고 중생의 병이 나오면 보살도 병이 낫는 것입니다. 또 이 병이 무슨 인연으로 생겼느냐 하시니 보살의 병은 대비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이 또 거사님 이 방은 어찌하여 비었으며 시자는 왜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유마헬이 대답하기를 여러 부처님은 알아두 텅 비었습니다. 문수보살이 이상히 여겨 물었다. 어떤 것이 비었다 하십니까? 유마헬이 대답하기를 본래 텅 빈 공이므로 비었다고 합니다. 문수보살이 본래 공한 것을 어떻게 공이라고 체험하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 유마헬이 대답하기를 공이라 분별함이 없으므로 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공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도 또한 공한입니다. 공은 어디서 구합니까? 마땅히 잘못된 스윙을 하는 애도들은 62종의 잘못된 견해 가운데서 구합니다. 62의 잘못된 견해는 어디서 구합니까? 마땅히 부처님들의 해탈 속에서 구합니다. 부처님들의 해탈은 어디서 구합니까?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서 구합니다. 또 당신께서 묻기를 왜 시자가 없느냐 하십니다만 수많은 마군들과 여러 잘못된 스윙을 하는 애도들이 모두 나의 시자입니다. 그 이를 말하면 마군들은 생사를 좋아하는데 보살은 생사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잘못된 스윙을 하는 애도들은 모든 잘못된 견해를 좋아하는데 보살은 모든 잘못된 견해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문수보살이 다시 물었다. 거사님의 병원은 어떤 모양입니까? 내 병원 형상이 없어 물어볼 수 없습니다. 이 병원 뭔가 합하였습니까? 마음과 합하였습니까? 뭔가 합한 것이 아니니 몸의 모양이 본래의 공한 탓이며 마음과도 합한 것이 아니니 마음은 헛개비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대에서 어느 대의 병입니까? 이 병원 지대의 병도 아니여 지대를 여인 것도 아니며 수대, 하대, 풍대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병원 사대로부터 일어나는데 그들에게 병이 있으므로 나도 병이 났습니다. 문수는 다시 유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이 어떻게 병남 보살을 임원하여야 합니까? 몸이 무상하다고 말할지언정 몸을 버리라고 말하지 말 것이며 몸이 괴로운 것이라고 말하지언정 열반을 좋아하라고 말하지 말 것이며 몸이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중생을 교화할 것을 말하며 몸이 공하다고 말할지언정 마침내 정멸하다고 말하지 말 것입니다. 먼저 죄를 참회하라고 말할지언정 과거에 들어가라고 말하지 말 것이며 자기의 병으로써 남의 병을 불쌍히 여겨야 하며 지나간 세상에 한량없이 고통받던 줄을 알아서 일체의 중생을 이익되게 할 것을 생각하며 근심을 내지 말고 항상 정진할 것이며 마땅히 의왕이 되어서 여러 사람의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병이 난 보살을 임원하여 기쁘게 해야 합니다. 문수는 또 유마일에게 물었다. 거사님 병이 난 보살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병이 난 보살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이 병은 지난 세상을 허망한 생각과 거꾸로 된 마음과 본내로부터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한 법이 아닐거늘 누가 이 병을 앓을 것인가? 왜냐하면 사대가 합한 것을 몸이라 이름하는데 사대에는 주인이 없기에 내 몸도 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또 이 병은 나라는 것을 고집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나라는 고집을 내지 말 것입니다. 이미 병의 근본을 알았으니 나라는 생각도 중생이라는 생각도 버리고 법이란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마땅히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 법이 모여서 이 법이 되었으므로 생기는 것도 법이 생기는 것이요. 없어지는 것도 법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이 법은 서로 아는 것이 아니어서 생길 적에도 내가 생기노라 말하지 않고 없어질 적에도 내가 없어진다 말하지 않습니다. 병 있는 보살의 법이란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렇게 생각할 것인다. 이 법이란 생각에 집착하면 큰 걱정이니 법마저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버릴 것인가 나와 내 것이란 생각을 지워야 합니다. 어떻게 나와 내 것이란 생각을 없앨 것인가 두 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것이 두 가지 법을 버리는 것입니까 아는 법과 밖의 법을 생각하지 말고 평등하게 행하여 합니다. 어떤 것이 평등인가 나라는 것도 평등하고 열반도 평등합니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나와 열반이 둘도 공항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공하다 하는가 이름만 있으므로 공한 것이며 그리하여 이 두 가지 법에 특정한 어떤 성품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등함을 얻게 되면 다른 병은 아무것도 없고 공하다는 병만 있으되 공하다는 병 역시 공한 것입니다. 병 있는 보살은 받을 것이 없는 몸으로 모든 괴로움도 즐거움도 받을 것을 받습니다. 고, 락, 사를 다 떠났으나 고, 락, 사에 머물러서 열반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몸에 괴로움이 있더라도 나쁜 곳에 있는 중생들을 생각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나를 이미 다스릴 수 있다면 마땅히 일체의 중생도 다스리되 그 병만 없앨지언정 법은 없애지 말아야 합니다. 병의 근본을 끊기하여 교화하고 지도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병의 근본이라 하는가 인연의 연연함이 남아있는 것이니 인연의 얽매이면 병의 근본이 됩니다. 무엇이 인연의 얽매인 대상이 되는가 3개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인연을 끊느냐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하니 구할 것이 없으면 마음의 작용이 없어집니다.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가 두 가지 잘못된 견해를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 가지 잘못된 견해인가 안으로는 온으로 구성된 뭔가 마음을 보는 것과 밖으로는 산하, 돼지 등의 대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며 구할 것이 없어집니다. 문수보살이요 이것이 병있는 보살이 마음을 조복하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을 끊는 것이 보살의 도리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행을 닦고 번뇌를 다스린다 하여도 지혜의 칼날이 날카롭지 못합니다. 마치 언수를 이겨야 용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함께 끊는 이라야 보살이라 할 것입니다. 저 병있는 보살이 또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나의 이 병은 참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므로 중생의 병도 참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라고 깨뚫어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관찰할 적에 중생들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자비심을 일으키게 되면 곧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밖으로부터 억혀드는 번뇌를 끊어야 대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됩니다. 중생들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자비심 낙오 죽는 데 염증이 있는 것이므로 만일 집착으로 인하여 공독을 염두에 두고 일으킨 자비심을 여이며 고달픈 생각이 얻게 됩니다. 나는 곳마다 집착심에서 공독을 염두에 두고 일으킨 자비심으로 번뇌의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나는 곳마다 번뇌의 얽힘이 없어야 중생에게 번문을 설하여 얽힌 것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마치 부처님 말씀에 스스로 얽매여 있고는 나무 얽힌 것을 풀 수 없거냐 자기에게 얽힌 것이 없고서야 나무 얽힌 것을 풀어줄 수 있다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얽힘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얽힘이며 어떤 것이 풀림입니까? 선어 맛에 집착하는 것은 보살의 얽힘이요 방편으로 나는 것은 보살의 풀림입니다. 또 방편이 없는 지혜는 얽힘이요 방편이 있는 지혜는 풀림입니다. 지혜가 없는 방편은 얽힘이요 지혜가 있는 방편은 풀림입니다. 어찌하여 방편이 없는 지혜를 얽힘이라고 하는가 보살이 애착하고 공덕을 염두에 둔 마음으로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면서 공하고 모양이 없고 지음이 없는 법에서 스스로 극복하면 이것이 방편이 없는 지혜를 얽힘이라고 하는 까닭입니다. 어찌하면 방편이 없는 지혜를 풀림이라 하는가 애착하고 공덕을 염두에 둔 마음으로 불국토를 장엄하거나 중생을 성취시키지 않으며 공하고 모양이 없고 지음이 없는 법에서 스스로 저벅하여 싫어하지 않으면 이것이 방편이 있는 지혜의 풀림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지혜가 없는 방편을 얽힘이라고 하는가 보살이 탐욕, 성내는 것, 빗 뚫어진 잘못된 견해 따위의 모든 번뇌에 머물러서 여러가지 공덕의 씨앗을 심으면 이것이 지혜가 없는 방편의 얽힘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지혜가 있는 방편을 풀림이라 하는가 탐욕, 성내는 것, 빗 뚫어진 잘못된 견해 따위의 모든 번뇌를 떠나 여러가지 공덕의 근본 씨앗을 심어서 안욕따라 산맥 산보리에 해양하며 이것이 곧 지혜 있는 방편은 풀림이라는 것입니다. 문수여, 병 있는 보살은 이렇게 모든 법을 간해야 합니다. 또 이 몸이 무상하고 괴롭고 공허하고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관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몸은 비록 병이 났으나 항상 생사 중에 있어서 일체의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서 게으른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은 방편입니다. 또 이 몸이 병을 여의지 못하고 병은 몸을 여의지 못하여 병과 몸이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 생긴 것이 아닌 줄을 관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가령 이 몸에 병이 있더라도 영원히 열반에 들어 안주하지 않는 것은 방편입니다. 문수여, 병이 난 보살은 이렇게 마음을 조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조복하는데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조복하지 않는데도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어째서 그러한가 마음을 조복하지 않는데도 머물면 어리석은이요, 법이요 마음을 조복하는데 머물면 스승인 성문어 법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조복하는데도 조복하지 않는데도 머물면 머물지 말아야 하니 이 두 가지 법을 여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생사에 있으면서도 나쁜 행을 하지 않고 열반에 머물면서도 영원히 열반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범부 행도 아니여 성연의 행도 아닌 것이 보살행입니다. 더러운 행도 아니여 깨끗한 행도 아닌 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마군보다 지나치는 행을 하면서도 마군을 항복 받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일체 지혜를 구하면서도 적절한 때가 아니면 구함이 없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모든 법이 나지 않는 줄을 간하면서도 수행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십이 인연을 간하면서도 잘못된 견해에 들어가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일체 중생을 포용하면서도 애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멀리 벗어나기를 좋아하면서도 열반을 증득하여 몸과 마음을 정멸한 경지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삼계에 다니면서도 법의 성품을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공한 것을 행하면서도 공독의 씨앗을 심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모양이 없는 행을 하면서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무의를 행하면서도 몸을 받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번뇌어 일어남이 없는 정멸에 들면서도 일체의 착한 행을 일으키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육 바람일을 행하면서도 중생의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두루 아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육신통을 행하면서도 번뇌를 끊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자비, 희사 등 사무량심을 행하면서도 범천에 나는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선정과 해탈과 산매를 행하면서도 선정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사념철을 행하면서도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끝까지 여의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사정근을 행하면서도 몸과 마음으로 정진함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사여의족을 행하면서도 또 자제한 신통을 얻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오군을 행하면서도 중생의 여러 경계가 영리하고 우둔함을 분별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오력을 행하면서도 부처님의 심력을 구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칠각질을 행하면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분별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탈정도를 행하면서도 한량없는 부처님의 도를 좋아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지혜와 간으로 도를 돕는 법을 행하면서도 끝끝내 정멸한데 떨어지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모든 법이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을 행하면서도 삼십 이상과 팔십 종으로 몸을 장엄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성문과 벽집으로 일을 나타면서도 부처님 법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온갖 법의 궁극적인 청정함을 따르면서도 중생 세계에 마땅한 대로 몸을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부처님의 국토가 고요하기가 허공과 같음을 간하면서도 여러 가지 청정한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부처님 도를 성취하여 진리의 우스레인 법륜을 끌리고 열반에 들어가면서도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이런 말을 연설할 때 문수보살이 데리고 온 대중 가운데서 8천명의 하늘 사람인 천인들도 모두 안욕따라 삼미약 삼보리심을 바라였다. 5천명의 하늘 사람인 천인들도 안욕따라 삼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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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미약